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거창군이 1955년 만들어진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 정비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50억 원을 들여 폐축사 등을 철거하고 친환경 경관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은 폐축사. 언제 지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판자집까지. 1955년 조성된 한센인 정착존, 거창 동산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닭과 돼지를 기르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마을 주변이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어 2019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축산업이 금지돼 사육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축사 시설들은 수십 년 동안 방치돼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거창군이 버려진 동산마을 정비에 나섭니다. 정부의 농촌 공간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덕분입니다. 거창군은 마을 곳곳에 버려진 3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폐축사 120개 동을 철거해 총면적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경관 단지와 교육 농장, 생태 습지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비와 도비 등 사업비만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모두 24가구 36명. 수십 년 동안 악취와 성면에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뒤늦게나마 정비한다는 소식에 반갑기만 합니다. 국가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에 의해 평생을 무관심 속에 지나야 했던 한세민들. 67년 만에 세단장 공사에 나서는 등 수건 사업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2022 진주건축문화재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1호 광장 진주역 차량 정비구 주변에서 열립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건축물 사진 영상전과 함께 1호 광장 진주역과 물빛나루 쉼터 등 진주 공공 건축물을 살펴보는 건축문화 여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임금의 모습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가인 석지 최용신이 그린 초상화 특별전이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자와 주희, 문열공 이조년 초상과 함께 경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 남학서원 소장 김유신, 고은 최치원 등 초상화 8작품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